고아 안녕하세요 2차 방송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그 한번 돌려서 복수나리 실력 얼마나 줄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A가 걸리면 어떡하나? 안 그래도 못한 실력인데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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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용 아니 다시 오셨군요 인잠사님 어서오세용 잘 오셨어요 아하 되진 않네요 아 자꾸 생각을 하니까 느려져 생각을 하지마 생각을 하지마 생각을 하면 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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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퇽 하셨죠? 자 전보다 퀴드는 좀 빨라졌어요 네 내가 빌드를 못하지 어 내가 못하겠어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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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왜 바꿨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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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당한다고? 원래 첫판은 당해 주는 겁니다 적당해서 좋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김촌씨 텐션 좋아질텐데 큰일났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은 누르셨나요? 구독 눌러주셔야 곧씨나리에게 큰 힘이 되는데 말이지요 눌러주셔야 겠자 뭐 자꾸 생각하지마 생각하지마 생각하면 안돼 지금이 생각하면 안돼 지금이 생각할 때가 아니야 아 잠깐 오메 무서운거 아 잠깐 저거 넣어줘야 했는데 아 넣어줘야 했는데 어머어머어머 아우 잘못됐어 아 이런 왜 이렇게 이런 실수가 나오나요 왜 이렇게 이런 실수가 나와버리나요 아 이거 방법이 없어요 지는 것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방법이 없죠 아 아 완전 실력 떨어졌네요 아 완전 실력 떨어졌네요 봐주면서 해봐 봐주면서 어 어 뉴비란 말이야 어 새싹 뉴비 새싹을 이렇게 짓밟아버리면 되겠니 어 뉴비 좀 살려달라고 살려줘 살려줘 아 와 진짜 뭐 안나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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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 다 까먹었다 아 아 아 아 아 여기 지금 봐주면서 하고있죠 지금 봐줘도 충분히 익숙다는 마인드 구역적이지만 이 기회를 틈타서 고픈나리 보내버리겠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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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아 아 진짜 빠르다고요 느린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고픈나리에요 팔로우와서 청해 고픈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를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제발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고픈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오 나이스트라이 시도는 좋았어 시도는 좋았어 시도는 좋았어 아까전에 나랑 갔다올 생각하지 마라 아까전에 나랑은 비교 자체가 다르다 비교 비교 불가능이지 비교 불가능 비교 불가능 스크리머 고픈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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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고픈나리 나는 비교 불가 스크리머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 점점 스피드는 돌아오고 있죠 자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 일단은 빌드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스피드부터 원래대로 찾으려고 해 아주 좋습니다 킥퀸 각이 몇번 있었긴 했지만 아까랑 좀 다를거야 느낌이 네 이거 아니 같이 할게 있는 게임이에요 지금 다른 유저랑 같이 하고 있어요 모르는 유저랑 아까랑 조금 느낌이 달랐지만 그래도 좋은 품부였다 아까랑 조금 느낌이 달랐지만 아아 못이긴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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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테트리온 검식하면 돼요 졌어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고픈나리 하긴 연습은 안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이제 화요님은 화요님은 제가 지져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들어오세요 뭐야 왜 붙여넣기가 안됐어 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음 좋구만 일단 1대1 외치니까 아무도 안계시니까 뭐야 게스트님 누구야 게스트님 누굽니까 누구세요 일단 1대1 외치기 때문에 잠깐만 저기 잠깐만 구경해 주시면 됩니다 음 맞아요 투표는 따로 안했습니다 일부러 아직 많이 안오셔가지고 보인다 내가 어떻게 둬야 될지 보인다 난나나나나 난나나나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않다고 흐느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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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해 엏? 뭘 못해요 볼티나리가 못하는 거 맞지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못 한다고 하시면 볼티나리가 상처를 받아요 아이던데 괜히 바꿨다 나옸나나옸나내 음... 향차가루받는 스킬바너 뭐든지 향차를 받지 오오 나이스크라이 아주 좋아요 시도는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이길려면 아직 한참 멀어십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아니 빌드를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우평한게 내려오지? 감사합니다! 저를 아주 열렬히 응원해주시는 모습이 마저 좋습니다 가라 가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어요 잠깐만 내가 가겠는데? 가겠는데? 와 명중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어렵다 카요이님 엄청 실력올랐네 아 왜 바꿨지? 아 바보 우와 아 왜왜 아 실수했어 아 실수했어 안녕하세요 아 아깝다 이길 수 있었는데 아까워요 흥미증진 아주 좋습니다 오오 축하 축하 자 들어오세요 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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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분 고수분들 다들 환영합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역시 고수는 고수군요 뭔소리에요 역시 고수는 고수군요 네 좀만 더하면은 화요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다섯분밖에 안계시잖아 내 메시지 강조하기 흐흐흐 강조하시고 싶었구나 조금만 좀만 더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애 아 망했다 익숙하 와 어렵다 아 잘못났다 하지만 약호를 아 뭐 악화가 양화를 낳는 그런 빌드 보여드립니다 아 왜 자꾸 이러시길 합니까 곤지 коммент 곤지 IPO 이렇게 실수를 해버렸어요 하지만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죠 저희 어머니를 만나러 갈 수 있겠지 아이고 뭔 소리야 어쨌든 네 자 충분히 빌드가 있었지만 안 썼다고 한다 아 어렵다 아 쩌 이게 바로 고퀴나리의 실력 아직 죽지 않았다고 고퀴나리의 실력은 아직 죽지 않았죠 킬핀 킬핀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지금 킬핀을 올리고 있는 와중에 킬핀을 생각하기가 좀 불가능하죠 왜 할거 같을까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된다고 잠깐만 이게 뭐가 이게 뭐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거야 어으 잠깐 잠깐 킬핀 없다 아아 못이겨 못이겨 아아 어려워 와아 화윤님 진짜 실력 많이 넣었다 내가 그동안 연습 못하는 사이에 얼마만큼 연습을 하신거에요 어 네즈아리님 어서오세요 네즈아리님 어서오세요 네즈아리님 어서오세요 포화대전 가죠 포화대전 포화대전 싫어요 포화대전 또 뭐야 딱 딴 따안 음 아 이정도면 골슈네리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라고 방심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 그러시면 아니래요 왜냐 골슈네리가 어 지금 방심을 유도한 작전이란 사실을 어 알릴 수 있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내자리님 저한테 돌아가시다니 이거는 또 1대1이 되어버렸잖아 갈게요 봤죠 제가 이긴다니까요 원래 변신데 그쵸 잠시만요 알겠어요 들어오실 분은 얼른 들어오세요 오 이긴다 그렇죠 저 이제 골슈네리 성장했어요 큰일났어요 이제 다들 이제 긴장 타셔야 될겁니다 포화해줘요 싫어요 이거 좀 더 익숙해지고 내자리님 오신다니까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설정 전 키는 내가 잘 모르는데 설정을 한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기 방향키에다가 뭐가 바로 내려오고 그게 있었는데 잘 모르겠네 스페이스바가 바로 내려오는거고 X 아 ZX 아 회전이네 ZX가 회전이고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뭐야 내자리님 팔로우하지 않았어 뭐야 배신인데 내자리님 아직까지 팔로우를 안하셨다니 혹시 유튜브도 구독 안하신거 아니야 이분 이분 요즘 이, 이샤란 방송일만 핫한데 아 큰 계정? 아 그렇구나 음 음 밸드님 잘 말씀해주시고 계시는구만 음 밸드님 잘 말씀해주시고 계시는구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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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에마이니 고아 안녕하세요 잇챠챠챠 잇챠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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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챠 살려줘요 왜요 들어오셨는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한번 시작하면은 알아서 들어오시겠죠 아 보자 어어 드디어 오랜만이신 분들이 들어오시는구만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와 진짜 이상하게 내려온다 하아 이거 어떻게 내려온거 안돼요 와 어떻게든 잡긴 잡았다 어 이상하게 나오는거 와우 왜이렇게 이것만 많이 나오냐 와우 와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죽겠는데 왜 바꿨지 아 바보 왜 바꿨지 끝났구만 깔끔하게 깔끔하게 포기를 할수록 싶으냐 이 고스나리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지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지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지 포기를 모른다고 포기를 모른다 고스나리 포기를 모른다 야 죽을 뻔한 위기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충전했습니다 누가 이길까 당연히 곧기죠 곧기가 이겨야되요 곧기가 이겨야지 방송각이 나옵니까 말이다 이건 반반이니까 죄송합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포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딱 널러와주면 오케이 좋아 됐어요 봤죠? 봤죠? 이거지 고스나리 실력이 돌아왔어요 지나가던님 고아 안녕하세요 와아 좋죠? 자 얼른 들어와요 구에마이님 패신맨님 얼른 들어와요 같이해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거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고스나리 강해졌다고요 강해졌어요 연승 좋죠 쩔죠 벨붕인데 뭐가 벨붕이에요 고스나리 라는 캐릭터가 벨붕인건 맞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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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세요 아아 벨붕은 맞았다 곧이나는 캐릭터가 벨붕은 맞았다고 한다 약잘 응 왠지 누가 벨붕이 per 벨붕이 이거 어떻게 들어가나요? 제가 링크... 이렇게 치면은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 못해요 저거 제가 제일 못해요 봐봐요 꼴등이잖아요 오 많이 들어오셨어 게스트분 이분이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뭐야 오랜만에 1대1 합시다 지금 저 화요님한테도 진다니까 어 게스트님 따져나갔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일찍 오시지 일찍 일찍 오시란 말이에요 네 아 이게 아닌데 아 망했다 와 저기 저기쪽으로 안 들어간다고? 망했다 야 이렇게 싹히만 하고 끝나겠네 우와 우와 죽는 줄 왔네 우와 죽는 줄 왔다 우와 죽는 줄 왔다 너무 어렵다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 게임이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인원좀 많아지면 뉴비 고인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뭐야 아 못이긴다 아 나나나나나 안녕하세요 굿시나리에요 팔로우하시오 굿시나리 크림입니다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르실 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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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님하고 저하고 1대1매치가 들어왔거든요 자 1대1매치니까 바로 예측 시스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1111님이 이길거 같으면은 1번에 골슈나리가 이길거 같으면 2번을 득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는 1111팀이 1111님이 더 잘해요 그렇구만 네자리님은 잠깐 구경한번 해주시구요 골슈나리 야 5%가 걸렸어요 5%의 확률로 제가 이길 수 있다 1111 이겨라 아니 오늘 처음 오신분 아니 골슈나리를 믿질 못하다니 이런 이런 뭐야 갑자기 뭐야 악인존미님 저한테 투자하시다 다 이르실텐데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근데 문제는 원리님도 절 투자했다는거 이 친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못믿어 형 못믿는데 저한테 투자하셨다고요 못믿는데 왜 저한테 투자하셨죠 못믿으면 저한테 투자하시면 안되지 자 예측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할 뿐 아 저 랭킹도 더 높으신데 저 A-로 떨어졌어요 어 와우 어렵다 어려웠다 죽는 줄 알았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잘 상황을 풀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무마하려면 보스나리가 충분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말씀 함께 채워줘야 됩니다 잘가요 이제 티스피니로 마무리 티스피니로 마무리 안되네 오호 오호 위험했어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오호 골씨나리한테 골씨나리한테 1억이에요 와우 죽겠다 죽겠다 아 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저를 믿었던 모든 분께 죄송합니다 졌어요 아 실패했죠 마지막에 자 111님이 이기셨습니다 아싸라뇨 지금 아싸 여러분도 아싸가 맞긴 합니다 네 아싸가 맞긴 해요 여기 본격 아싸 방송 맞습니다 네 빨리 들어와요 이제 다들 다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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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아요 한판 후 퇴장 오케이 뭐야 오 누구십니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골씨나리에 팔로우하시다가 앵골씨나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시니까 유튜브도 까마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인사 뭔소리에요 골씨나리에 알고 있는 이상 채용님도 아싸예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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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뭐야 나 분명히 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야 이거 안했었으면 큰일나뻔했네 와 큰일나뻔했네 죽일뻔했네 야 누구에요 누가 그런 공격을 위험한 공격을 저한테 하셨습니까 네 그런 위험한 공격은 다메다메 어 잠깐만 다메다메 다메다메 그런 위험한 공격은 다메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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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메요 다메다메요 안다가 흑끈 coached 흑끈날메 흑끈납 흑끈납 주 여행 Thank you 도 골씨나리 선수한테 맞을 사람은 누구인가 과연 골씨나리 몇 위를 할 수 있을지 아주 두근두근 되는, 도끼도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 잠깐만요 나이스트라이 시도는 좋았어요 시도는 좋았지만 골씨나리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는 사실 쉽게 죽겠다 이제 잠깐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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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바꿨지? 아 왜 바꿨지? 왜 바꿨지? 우와, 우와 우와 이거를 우와 이걸 삽니다 골씨나리 선수 이걸 살아요 이걸 삽니다 이걸 살고 있어요 이걸 살고 있어요 어 우와 선수, 골씨나리 선수 완전 선수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게임은 지금부터에요 와 줄지랄냐 어떻게 오케이 와 이대로 끝났습니다 아아아아 일리여름자님 응원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골씨나니 참수가 지고 말았어요 일단은 휴업 끝나고 마요 살아덩 흫 살아덩 와야돼요 잘한다 아아 아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매치 지금 이 킹부 어떻게랠지 몰라요 네 아 링크 타고 들어가서 그냥 대기타시면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아이디가 혹시 없으시면은 게스트로 들어오셔도 되는데 게스트로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게스트로 들어와본적은 없어가지고 자 이거 끝났죠 게임이 기울었죠 많이 기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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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기울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기울었어요 안정적으로 저희가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아쉬워요 구애마이 구애마님 GG 뷔시 are you what 아아 오케오케오케 확인 안 오케이 자 뮤비 분들 계시니까 좀 살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레이 어 레이핑옹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웰컴 투 마이 프로캐스트 아임 거스나리 If you like my 프로캐스트 Please subscribe 마 유튜브 채널 땡큐 약하게 네 약하게 2위크 크레이지 땡큐 유얼 웰컴 웰아이 프라엌 아임 프롬 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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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아직 두개가만 되는데 아오 어쩔 수 없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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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쟄 어 아 두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해석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Boulder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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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to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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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출석당하셨나봐요 네 진짜... 그렇게 살살했지만 살살해도 되지않는 이겨라 이겨야죠 지금 살살하는 중이니까 이겨야됩니다 지금 이겨야됩니다 지금 고취나리가 질수만은 없어 이겨야돼 어! 잠깐만 아 나 헷갈렸다 질 수만은 없죠 고스날이도 이기고 말겠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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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스날이한테 지금 그러시면 아니대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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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워워워워 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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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겠는데? 졌다 어어! or 아깝다 네 이제 오늘 이제 11시 반까지는 이 게임만 할 거에요 무슨게임하고 싶으세요1234님? 무슨 게임하고 싶으세요 무슨 무슨 게임 하시나요 공식방송때는 제가 스케줄 올라간대로 하구요 이제 비공식방송때는 아 그냥 물어본거에요 아 그래요 이거 정확히 블록을 쌓아가지고 정확하게 한줄이 되면 사라지게끔 만드는겁니다 네줄 잘 사주면 공격도 되구요 설명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한번 뉴비 대전 한번 가볼까요 처음하시는 분들 진짜 처음하시는 분들 와 이랬다 축하축하 저도 일단은 내려가겠습니다 진짜 처음하시는 분들 구애마님 구애마이님 진짜 뉴비들끼리만 진짜 뉴비들끼리만 오케이 오케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뉴비 그 테트리옥의 뉴비가 이렇게 살아나든 뭐야 왜 내려가요 아아 레인품리 아 오케이 유얼 유얼 뭐지 고수가 영어로 뭐지 마스 유얼 블라스탈 예스 아이 띵크 데 뉴빗대전입니다 시작 근데 아기님이 뉴비였나 파이팅 아 프로 맞아 프로 레이 잉 온프 유얼 프로 저 갑자기 네 오 멈췄다 아 튕겼대요 테트리오가 갓겜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잘 튕겨요 진짜 잘 튕겨요 자 다 들어와요 네 테트리오가 갓겜인 이유 중에 하나 잘 튕깁니다 컴이인 컴이인 플레이 위드 어스 컴인 컴인 뭐 썩은 레몬이라고요? 아 썩은 물 레몬님 등장 아 살살 해주시겠죠 뭐 아 이거 안되겠다 아 뭐야 아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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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를 이런 실수를 하다니 워크가 이런 실수를 해버리다니 잠깐만 잠깐만 지금 실수 무마하고 있는데 야 어렵다 아니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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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다이 비커스 오우 미 와이 와이 프리스티치 미 아 뭐야 아 이거 아닌데 아 아 와이 유 다이 비커스 오우 미 아 아 앰 유 아 아 와 이거 죽네 뉴 왜 또 튕기지 이전 갓게 밀어서 그래요 설치도 가능하니까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시면 간단합니다 안 돼잉 맞아요 안 되는데 공룡이다 오 이모티콘 듣고 싶다 글로벌 이모티콘이네 역시 대충하니까 안 되네 클리어 워터님도 대충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진심으로 하시지 뉴비들이 지금 많은 인상황에서 뉴비들을 지켜줘야 되는 건 고의물분답게 안 계신다구요 보스나리 포함해서 왜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링크 타고 들어갔는데 바로 지금 1라운드 저 혹시 광고 넣으면 원래 안 튕기긴 하는데 컴퓨터 사양에 달아서 다르죠 원래 안 튕겨야 돼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네요 아니 뭔 소리예요 고인물이 아니고 고인 고인이 되실 분 가장 먼저 고인이 될 사람이 될 사람은 위로 올라오세요 라고 얘기한 거를 잘못 들으셨겠죠 설마 제가 고인물인데 올라갔겠어요 제가 설마 잠깐만 죽겠던데 죽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야코만 죽었잖아 아니 좀 살려주는 거 일절 없네 사망 이런 근데 고시나리보다 먼저 죽으신 게 아니고 나중에 죽으셨기 때문에 고시나리보다 잘 하시는 겁니다 아 광고 누르면 튕기는 거 아 진짜요 지나가던 닛 감사합니다 자주 눌러와줘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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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네요 빌드가 있었는데 빌드가 꼬였어요 그래서 못 이겼어요 뭐야 아직 산다고 이거를? 이걸 산다고 이걸 산다고? 아 손이 안 따라주네 그니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게임 연습이 필요해요 골슈네드 연습파도 안해가지고 야아 이걸 이긴다고요? 이긴다고? 야아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야아아아 명경기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골슈네드가 꼴등인게 마음에 좀 걸리긴 하는데 아 니비 죽어요 누가 니비란 뜻입니까? 아 고시나리 이기면 니비 아님 고시나리 이기면 니비 아님 고시나리 이기면 니비 아님 니비 아님 니비 아님 와 어렵네요 아주 어려요 아주 어렵지만 그래도 해내고 맙니다 고시나리 선수 해내고 말아요 고시나리 선수 해내고 말아요 트위스트 핀까지 완벽하게 구사하고 한분을 주님 곁으로 돌려보냈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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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곧 뒤따라 곧 뒤따라 갔어요 아기님 심심하지않게 네 뎸 어렵죠 его 아 아 아 어 테트리온이 이거 아니하세요 나 나 나 나 나 나 왜 이렇게 빠른겨 그러니까요 너무 빠른거 아닙니까 닝겐 닝겐이 맞습니까 닝겐 휴먼 아니 테트리온 님도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링크 하나 남기고 뿌테 접은지 오래예요 이런 컨트롤이 안되면 손 때문이지 11시 반까지 이거 딱 하고 나서 몰라요 내일도 쉬니까 새벽방송 킬수도 있어 씻고 뿌테 샀는데 아 진짜요? 흐흐흐흐 이게 바로 티스피이라는 겁니다 어 블랙빛님 오셨다 오셨다 블랙빛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보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디코 안들어오신 분도 꽤 많던데 자주 들어오실 분들은 디코 들어오셔서 같이 놀세요 네 고스날이도 거기서 놀기도 하고 고스날이 방송 없거나 이럴 때 심심하면은 혼자 좀 심심하잖아요 같이 놀아요 얼마나 좋은데 주로 하시는 게임 하시면서 법조에서 방송도 하셔도 되고 보시면서 얼마나 좋은데 디코도 많이 와줘요 내가 이럴 줄 알고 함께 시키려고 우와 죽었다 나 좀 살려줘요 자 자 비 저기 아 대본 대본 아 대본 아 대본 뉴빈 살려 이런 격차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방송 딜레이가 심하다고요? 아 진짜요? 킨더토리니 감사합니다 티스피를 좀 더 뭐냐 좀 더 그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거 말곤 없애요 실력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티스피를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정도만 좀 익히고 아 이건 안된다 와 아우야 불편했다 와 어렵다 와우 이걸 살아? 뭐 살려주시겠지 알아서? 네 알아서 살려주시겠죠? 네 잠깐만 안살려준다 안살려준다 이분들 안살려준다 뉴비 안살려줘 와우 이걸 야 이걸 살았어 이걸 차나요 이걸 차나요 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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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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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이 고수분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다른 게임으로 단죄를 해야겠구만 어 파이오크님은 오셨다 뭐야 왜 이렇게 오랜만이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거야 아주 좋은데 올만에 그거 하자 어떤거 뭐 뭐 뭐 뭐예요 카드게임? 뭔 카드게임? 난 카드게임 한적이 없는데 일왕은 아닐거구 아아아아 저기 그 아 오케이 다음에 다음에 위 맞아요 위플레이 야아 좀 골피나리가 혼자 해도 되니까 약간 뭐지 흥분시킬만한 게임같은거 없을까 추천하는거 보긴 봤는데 이것저것 음 공포게임 나쁘지 않지 야아 이걸 못이기나요 야아 못이겼어요 야아 뉴 뭐냐 저기 고인물 위에 고인물 고인물 위에 썩은 물 이번엔 뉴비대전 한번 가죠 자기가 뉴비라고 생각하신 분은 계세요 자기가 고인물이다 하시는 분들은 내려가세요 네 레알 뉴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내려갔습니다 네 고수분들은 내려가세요 네 저는 그 점 하나 때문에 고수에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한번 시작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엄지님 저희 자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레츠 고 와우 디스 이스 뉴비 파이트 누가 이길까요 후스 윈 아기님은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네 시프님하고 저기 블랙룹하고 111님께서는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고요 아기님께서는 무슨 일이신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 이승부 아주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누우가 어느 뉴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오늘 생 생판 처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생판 처음 하시는 분 있습니다 자 잘 조절해야되요 되도록이면은 차곡차곡 두시는게 가장 좋아요 다른 분들 그 게임하시는거 보면은 차곡차도 낮아있던게 보이죠 그리고 아기님께서는 차곡차곡 그냥 죽고 있어요 아마 튕기신거 같애요 자 어 구토틴니 고아 안녕하세요 많이 오시는구멘 이제 진짜 제대로 되잖아 어차피 뭐 출 출 출 책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나리 개클링이 됩니다 유튜브 나오고 싶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하이 아임 고스나리 if you like my broadcast please subscribe my youtube 채널 i can speak english or reader 자 이번에는 자기가 고인물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남겨주시고 나머지 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비분들은 잠깐 한판씩 쉴께요 뉴비분들은 잠깐 한판씩 쉴께요 아 뉴비라고 생각하시는.. 자기가 고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기가 고인물이다 썩음물이다 아 레이 잉 거 부 if you if you if you think 아 your flow please 어 turn turn to player 땡큐 자 오케이 시작합니다 어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어? 왜 나가셨어요? 잠깐 관전으로 보내드렸는데 팝콘 가져오신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팝콘 각이지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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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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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와아 팝콘 팝콘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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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덜티유 님이 오신거 보니까 사라져 들어오셨구만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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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오시죠 젠장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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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운원 매치 후스윈 유캠 보트 디스 매치 아 떨스 이어이 버스스 고스나리 버스스 고스나리 버스스 고스나리 누가 이길까요 예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스나리가 이길것 같으면 2번을 떨스 이어이 님 하유 님께서 이길것 같으면 1번을 눌러시면 되겠습니다 디스 이씨 스페셜 매치 일푸유 띵크 위너 이스 고스나이 어 초이스 넘버 투 오알 초이스 넘버 왓 자 잠깐 제가 이렇게 관전으로 들어갔어요 네 이번엔 제가 이길 수 있다 확신한다 1포인트로 제가 5천포인트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다리세요 1포인트 누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1포인트로 제가 5천포인트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야 누가 500포인트 걸었잖아 그래도 예 고스나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손 안풀렸다니까 지금이 기회에요 이길 수 있는 옆에 각인가? 각이죠 고스나리 손 풀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화요이님 잘가요 화요이님 잘가요 화요이님 잘가요 화요이님 잘가요 사요나라 화요이님 잘가요 뭐야 뭐야 뭐라구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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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은 안했어 방심은 안했다고 화요이님 잘가요 아 이거 잃으면 안되는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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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 구호 죽는다고 와 흐흐흐흐 아 초반에 잘못했어 초반에 아진짜 아 아 아에 aged 아 자 다같이 들어오어요 다같이 하게 자 안되겠어 워우 레츠고 워투aho 자 KJ H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기념 айте 렛츠컷 투게더 자 KJH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슈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골슈나리의 크림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을까요? 유튜브 구독 한번 시작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신님 다음판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신님이 계시는구나 오케이 자 다같이 들어와요 마지막 첨포였는데 어? 왜요? 껌콩님이 계시네 맞아요 껌콩님 계세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만 하면은 모두의 마블을 얘기하시는건가요 혹시? 그 맘겜? 네 아니 그냥 잠깐 들어갔는데 랭킹 안에 들어가있어서 그리고 TK이 두번 돌렸는데 그냥 바로 죽었는데? 그리고 맘게임을 맘게임을 하시다니 이런 저 확실히 맘게임이 맞아 진짜 와 좌판에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진짜 너무하잖아 아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헉 어렵죠? 야... 그래도 오래 살아 남으시네 보스 자리보다 잘하시는 거예요 흐흐흐흐흐흐흐 타다보면은 이제 왜 죽었는지는 알게 될 거예요 뉴비를 지켜붙히시는 고인물분들이 한번도 안계신다 이런 야 전설 그 전설의 20680님 전설이 깨어나고 말았단다 과연 누가 이길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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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n! Let's go! 아, 이거 띠언어? 아! 띠언어 있어요? 띠언어 있어요? 띠언어 있어요? I win! Let's go! 아! 야타! 아! 아! 왜 영어랑 쉽게 나오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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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클리어 버터님이 그냥 이겼습니다! 그냥 이겼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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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요! 다시 들어오세요! Coming! 턴플레이어! H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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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질퇴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들어오시구요! 이제 들어오시고! 일림림도! 들어오시고! 다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팔에는! 용심리인데! 구엠마이 구엠마이 구엠마이!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참여! 당연하죠! 참여 당연히 가능하죠! 거의 대부분이 참여 가능한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은 아니지만! 아! 하아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합이! 하이illeurs! 하아! 야! 하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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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IZE! 이게 바ant 고 continuing의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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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만나면 안되겠다! 아무래도 자만할 실력은 아니지만! 이게 바로 코스나리의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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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자만하면 안되겠다 안그래도 자만할 실력은 아니지만 아니 왜이렇게 됐지? 와 찾았다 이걸 찾아라? 아 구해 뉴비 살려 와 뉴비 자꾸 죽는다 안돼 뉴비 살려 뉴비 구해 뉴비 구해야되 뉴비 구해야된다구 뉴비를 구해야된다구 뉴비를 구해야되는데 왜 자꾸 죽일려고 하는거에요 아니 누구야 WW님 Who are you? Yonokata? Are you 아메리칸? 한국인? 한국인? 한국분? 일단 미리 매치 준비해야겠다 일단 미리 매치 준비해야겠다 고스나리의 가장 기만자인건 사실 맞아 못한다고 하면서 잘하는 고스나리 그쵸? 방 어떻게 들어가요? 자 하면은 바로 뛰어들입니다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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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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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비웠는데 아 그렇구나 패배가 늘었구만 자리를 비웠다고 넣고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자리를 비운지 몰랐죠 어 나가셨다 튕기신건지 나가신건지 모르겠다 유튜브 유튜브やってるのか そうですよ 登録 登録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gelic pasti 알아요 아이디가 아이디가 아이 그쵸? 많죠? 이게 바로 고시나리 방송클라슈 야오오 멋진데? 바라싱 야오오오 무섭다오오 오맹오맹 오맹오맹 이스 마치스페셜 마치 오케인 오케안 외브로라이커 용신 벚실레스 구엠아이 아니 라인엠아이 라인엠아이너라인엠아이너 외브로라이커 이 매치 이 매치 그 매치 은 1vs1 버텔레스 2рон 무시.. 어.. 다리가.. 같이.. 어.. 다리가.. 아.. ㄴ.. 어..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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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2번 선택하시면 되구요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자아.. 와아.. 구엘마님한테 걸렸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스타토 자아.. 퀴드는 지금 둘 다 장난이 아닙니다 어? 실제로 우리 용수님이 퀴드쪽으론 약간 좀.. 다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대 바로 끝나버렸어요 야아.. 구엘마이님 예에이 이길진 않은데 방송을 몰라요 방송을 몰라요 방송을 몰라요 방송을 몰라요 방송을 몰라요 어떡해요 자 다들 들어오세요 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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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이트플레이어스 이마와 나가하잇때하잇때 이슈니やってもいいんですよ 이슈니 나가플레이してもいいんですよ 자 다들 들어오세요 coming come to player play with us vip nico 안녕하세요 자 안계시면 이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njoy the game 두통때문 못하겠다 이런 GL GL이 무슨 뜻이에요 아 진짜 망했다 아 진짜 망했다 와 망했다 야 망했다 뭐야 아니 뭐야 티스피 아니었어 살아보자 한번 끈질기게 한번 살아봅시다 나는 네 못살라났다고 한다 아 굿 럭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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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굿 럭이구나 오디라이님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구만 아 일본어 공부해야겠다 나 충격먹었고 일본어가 안 돼 지금 충격이야 뭐가 이럴까요? 방장님 랭크하면서 예 못들어봤어요 뒤에 HF는 또 뭐예요? 굿럭 헤브펀 아 굿럭 헤브펀 오케이 굿럭 헤브펀 오케이 와우 프로바블리 랭크 오 메데토 아타시가 혼메테마스 히히히히히히 저는 견쇼 미타이나 택투리오 제카이에 저는 조금 보인편이 아 진짜요? 나쁘지 않 크맨 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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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요옹 아무나 들어와도 되요 괜찮아요 아니! 실패하셨다 하지만 실패도 바로 무마해주는 센스가 필요해 아아 야 게임이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구엠아이 구엠아님 엄청 잘하시는군요 그 못본사이에 왜이렇게 성장하신거 같지? 자 어 뭐야 떼쓰유님이 나가셨구만 다시 들어오셨구만 자 더하실 분 안계신가요? 자 일단 링 하나 남겨놓고요 자 우리와 함께 꼭 이 랜그에 이 랜그에 가세요 이 랜그에 만약에 일본인 가 가 가 가 야 진짜 많다 오늘 진짜 많다 와 오늘 야 오늘 방송 뭔가요 방송 뭔가요 방송이 뭔가요 방송이 뭔가요 아프리카TV님 왜 나가셨어요 얼른 들어와요 자 한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기분 나쁜 이모티콘은 뭐야 복사가 안되는데? 왜요 들어오셨어요? 나는 왜 안돼? 나는 왜 안돼? 나도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우야른데스스카 고레 아 로그아웃해서? 오 O... Y... S... 아아~~ 이렇게 뜨는구나 O-S, O-S네 O-S O-S, 오케 안되네 아! 은빈님! 좋아, 안녕하세요 일단 이대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 아, 야, 야, 야. 약간, 내가, 내가, 일본어 잖아요. 어, Enjoy, 어, Enjoy, Enjoy Game Have Fun? 아, Cook Game Have Fun. 굿 럭! 굿 럭이구나. 굿 럭! 굿 럭! Have Fun! 자, 꼴등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꼴등은 안됩니다. 꼴등은 안되요. 자, 꼴등되지 않도록 올 시나리오. 열심히,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꼴등은 되지 않아요. 꼴등은 되지 않아요. 적어도 꼴등은 되지 않아요. 꼴등은 되지 않아? 왜 바꿨지? 도대체? 아, 꼴등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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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위험하다. 으아, 위험했다. 으아, 위험했다. 으아, 위험했다. 으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못 이긴다. 야아아아, 이거를? 꼴등 아닌가? 꼴등인가 뭔지 모르겠네. 용신님 바이바이. 안 죽나요? 야, 죽었어요. 살살해. 맞아요. 뉴비분들 다 죽어가는 이, 상황에, 어? 살살하셔야지. 살살 안하시면은, 곧슈나리 해치할거에요. 난 난 난 난 난 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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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들어오시는데 지금 못들어오시잖아 들어오셨으면 매치한 상자가 되어있을텐데 아직 못들어오시기 때문에 캠슬락을 통해서 안됩니다 제 지목 어디갔죠? 지목 되지 않았나요? 하지 않았나? 캐트리천이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오시네요 아주 좋아해요 한국어란면 제가 영어로 읽을 수 있다면 영어로 읽어주세요 POS zelfs POCHI DECK GENGED 아니에요 무시를 하다니 뭐뉴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 무시 안해요 아 검콩님 거 안했어요? 아! 그렇구나 화유님하고 검콩님 먼저 해야겠구만 몰랐네 몰랐어요 그러면 스페셜 매치 렛츠 고 호우스 윈 유 캔 포트 디스 매치 EARTH YOY VERSUS BLACK BEAN WHO'S WIN? YOU CAN VOTE THIS MATCH YUNOKATA SANG 今なんか 스페셜 매치가 行ったので 어? 나가셨다 바이바이 아 뭐 내나이 또 아 아리갓도고자이마스 PROBABLY P 자막 아리갓도 이거는 좀 투표하기가 좀 어렵긴 하다 야 투표율이 높아요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WHO'S WIN? 음... 렛츠 고우! 자 누가 이길까요? 뉴비 대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뉴비와 고인물 중간 사이에 있는 분들이 지금 대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빌드를 아시는 분이어서 일단은 충분히 이 게임 예측이 가능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올클려가 나왔어요 이거 게임 끝났죠? 게임 터졌습니다 빌드 하려다가 올클리어에 터져버렸습니다 블랙빛님 아쉬워요 블랙빛님 야아 정배로 갔습니다 나이스라뇨 자 바로 다같이 하시죠 어 마스크드 대대대님 오셨다 이분 되게 잘하시는데 다같이 하시죠 컴인 You can play this game 컴인 컴인 나가졌는데 이런 다시 들어와요 빨리 야 이제 야 가슴이 웅장해진다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빠르게 와아 아프리카TV님 저한테 돌아가셨죠 도대체 어떤 어떤 고난을 겪으셨길래 도대체 누구 누구 누굽니까 누구예요 저한테 일러봐요 누구예요 제가 복귀는 못해드리려도 저격은 해드리겠습니다 와 위험했다 와아 장난 아니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죽겠다 와 죽었다 그니까 댁 열심히 하네요 진짜 근데 또 누가 매치 있지 않았나 이 다음 매치 있지 않았나 아 아프리카TV님이구나 C H Y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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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습니다 야 아 나도 좀 더 저렇게 좀 뭐라 그럴까 자연스럽게 해봐야되는데 아이고 실수하셨다 아 이런 실수는 아니었어도 충분히 하셨는데 또 칼 싸움 하자고 이런 할 수 밖에 없구만 여유가 없는 겁니까 자 누가 알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accus Süper 잠시만요 아 As you want to play a who you choose a man you can pay a who you choose a man you can pay You can pay, you can pay, this coin, ghost coin, she coin. 아, 이거 영어 아니다. 어렵다. 영어 어렵다. 영어, 어려워요. 이거 역배가나요? 역배가나요? 용, 용신도 한, 그 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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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느 분이겠지? 아주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조금이라도 늦어지다가는 바로 끝납니다. 자, 최대한 실수를 안하고 하시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실수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CHI님께서. 자, 그동안 연습을 못하셨는지 전처럼 컨디션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방심은 금들. 아아아아 야아 이변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용신님 역시 트위치로 어, 테트리오 방송하시더니 실력이 많이 느셨습니다. 자, 다같이 들어오시죠. 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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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play with all 플레이어. 다 들어오세요. 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기 전에 이분도 하실 것 같은데. 컴, 오케이. Move to 플레이어. 컴인! 시작합니다. 열네분! 모스나이는 과연 7등 이내로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긴 한데 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어머어머머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 잠깐! 아니! 아니! 이걸 왜 가렸지? 아, 바보가 아닌가? 바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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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순간 어떻게 되는줄 알았네 와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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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는줄 알았다 진짜 죽는줄 알았네 와 이건 뭐 야 이건 뭐 탈벌해가지고 게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 야 탈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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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으어어어어 두 분들끼리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누가 이겨둔 관객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면 고스나리는 7등 이내로 못들었기 때문에 자 과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대대대님 타개가 되었어요 야 다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빨리 뚫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거 이거죠 자 테트리오 같이 하고싶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링크 남겨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스페셜 매치가 들어왔어요 리매치인데 화요이님 대 블랙비님 너무 이거 자주하면 안좋긴 한데 너무 이거 자주하면 안좋긴 한데 자 화요이님하고 블랙비님 제외하곤 다 들어가주시구요 아이패드로는 글렀다 아이패드로 하신거에요? 우와 멋있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다고 하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이 아임 고스나리 if you like my broadcast pls subscribe my youtube 채널 니오 노카타상 고스나리 도 모시마스 혹시 나의 라이브가 좋다면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치가 다 됐나요? 아 블랙비님이 5프로로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변을 일어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벤지 검은콩님 화이팅 하유님 화이팅 우리 검은콩님 같은 경우에는 저기 검..모냐 저기 뭐죠? 좀비고에는 좀비고는 괴승인데 테트리온은 뉴비입니다 자 예측의 영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유님께서 이기신걸로 마무리가 됐구요 하유님하고 이제 하시는거는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최우영님하고 그거 하시는것도 이번판하고 마무리하는걸로 하고 이제 다같이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리매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인 컴인 플레이 위디어스 컴인 부활 2NP 날려버리시네 어 적절한 표현 같았어 야아 장난 아니다 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살라고 나보고 와아아아 공격이 그냥 하늘 끝까지 공격이 그냥 하늘 끝까지 가버렸어 와아 리가하러 도망갈게요 이런 어딜 도망갈게요 쪼이 거무콩님 쪼이 할 거 많죠 아 그래도 방송할때마다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좋다 진짜 양하게 왔는데 뭐 레알레알 리알레알 으하하하 으아아 우와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이게 어떻게 되나요 끝났나요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야아 뭔가요 이게 무슨 게임인가요 데트료 맞나요 이게 야아 야 그냥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퍼펙트 두개날 나옴 하자마자 퍼펙트 두개날 나옴 이렇게 바로 돌아가셨어요?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아 그렇구나 와 누가 이길지를 모르겠습니다 야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어어어 어어어 오케이 렛츠 고우 아 아 아 티스피는 저렇게 잘 만들어 야 분명 데레넬님이 잘하고 계셨는데 야아 실수가 나왔어요 실수가 나왔어요 실수가 나왔어요 나오지 말아야돼 실수가 나오고 말았어요 야아 멋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매치가 있어요 이제 매치 그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의외로 많이 힘드네 용신인데 아프리카TV CHY님의 리매치가 있습니다 자아 누가 이길까 후스윈 와 용신님이 100% 야 걸고싶습니다 아프리카TV님한테 지금 콘이 풀리셨기 때문에 실직으로는 전판처럼 되지 않는다 라는 마인드로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십니다 야 그래도 질 확률이 0%는 아니군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드루아 드루아 베이베 잔잔 자아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어느 분이 이길지 굉장히 두근두근거리는 상황입니다 자 야 스피드가 점점 빨라졌는데 이런 또 그 와중에 실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바로 저기 복구해주는 CHY님 이거 방심하다가 한방 철소로 가 어 자꾸 실수하셔야 돼요 예 자꾸 실수하십니다 이렇게 실수가 다지면은 아무래도 게임하는데 지장이 좀 많죠 공격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 실수로 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습밖에 사실인데 야 공격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대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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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들어오시고요 이제 좀 1대1 잠깐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거 너무 불편해 그냥 거 2 트림 눕이 고수 나누죠 알았어요 다음 다음밤 다음판부터 나눠드릴게요. 일단 다같이 하고 다들 들어오세요. 뉴비 죽는다. 누가 뉴비야. 고스네니가 진정한 뉴비. 화요님은 화요위. 들어오세요. 커밍 커밍.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로 와야 된대요. 화요인님. 아 아파. 입병 걸렸나봐요. 하도 피곤해서 그런지. 아 젠장. 입병 걸리면 엄청 고생하는데. 어머어머머머. 고픈아리한테 이렇게 가혹한 형벌은. 옳지 않나이다. 저에게. 야사시한 형벌을 주게요. 바로 죽지 않는다. 고픈아리 바로 죽지 않는다. 아직 안 죽어. 아직 안 죽는다고. 죽는다 이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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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났다. 우와 죽는 줄 알았네. 이제 죽었다. 방법이 없다. 살 방법이 없다. 와. 이거를 바로 공격을 하시냐. 어떡해. 다음판에는 뉴비. 뉴비 대전. 다음판에는 뉴비. 아 되게 잘하신다 와아 와아 용신님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하셨길래 전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우와 2018님 나가셨다 느낌온다 흥 아닌데요 구독 아닌데요 야아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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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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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오늘쪽에 원인이 계속 쫄까봐 제가 일부러 안하고 있는거죠 원인님을 위해서입니다 뭔소리에요 퍼블 당하실까봐 제가 가만히 있는거죠 야 근데 스피드가 장난하냐 이거 스피드가 한바나잉 스피드가 한바나잉 어떤 게임입니까 원안이 쌓이는 게임이지 원안을 갚았는데 쌓이는건 무슨경우가 네 이번엔 초보매치 이번에는 뉴비 매치 자기가 뉴비라고 생각하신 분들만 남으시고 고수분들은 잠깐만 내려가서 구경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게 단가요 자 시작합니다 고수 고수 고수나리 고수나리 저기에 고수 있는데 누가요 누가 고수에요 아 이분 내려가면 되지 근데 나도 아니 근데 이 두 분 다 잘하는데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나리가 과연 1등을 할 수 있을지가 아주 관건이긴 한데 1등 충분히 가능할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뉴비분들 밖에 안 남으셔가지고 이걸 솔직히 말해서 저기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매치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아니 이런 여기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하지만 고수나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남자 고수나리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했지 잠깐만 잠깐만 아니이 야어 천천히 하는거 봐봐 야 이건 말이 안되지 다들 고인물대로 가게요 저 혼자 뉴비하게 저 혼자 뉴비하게 더델 하 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어 랩랩님 고아 안녕하세요 와우 어렵다 자 봐주지 마시고 얼른 진심대로 가주셔야 될텐데 다음엔 고스매치가 기다리고 싶으면 안돼요 야 이게 내가 알던 화요인이 맞나 강의라드 아 화요인님 강의 받지 않나 2018 님한테 강의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숙제는 해주고 문빨게임 아니면 아니에요 자 이번에 고스매치 고스매치 자기가 고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올라오세요 잘자요 이만 오 코리님 오셨다 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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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님 들어오셔요 이분이 진정 고슈씨 음 오셨다 코리님 오셨다 코리이 코리님 아끼 코리님 카밍 Shin 이런 코리님 코리님 음 자 누가 이겼지 일목요연하게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자 누가 이겼지 누가 제일 먼저 퍼블을 당할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자 안정하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지 야 바로 퍼블를 당했죠 야 공격이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순간 바로 공격당하니까 바로 아웃당하는 그런 전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 공격하는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야 누구하나 양보하지 않아요? 누구하나 퍼블를 양보하지 않아요? 야 한번 또 돌아가셨어요 코리 하와유? 가위 게임 어떻게 될 것인지 게임 어떻게 될 것인지 자 누구하나 시켜주...베리 굿 나이트 롱브레이크 아리엘리? That's good 아뇨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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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망하났잖아요 지금 싫어요 싫어요 야 이거는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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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디어 3명 남았어요 드디어 3명 남았어요 야 이 게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배경 잘 설정하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자 안돼요 마지막은 다같이 해야지 그리고 연하시 반까지 하는데 Today I have many korean people in public transport In my... Oh really? I was great ㅋ Why? I'm not happy ㅋ ㅋ Because of... Co... Korea is very hot 야 2명 남았어요 Korea is very hot and humid Why not? I don't know Are you really? Where are you from? 코리님이 어디 나라 하셨지? 아아 필리핀 아아 쒸 와 근데 진짜 영어, 일본어 다시 공부해야겠다 야 일본어 다 까먹고 지금 영어 다 까먹고 이러면 안되는데 야아 지금 야아 누가 알겠지 아직 모릅니다 배고파 아아 어 글쎄 생각만 하고 있고 피곤하면 잘꺼에요 ㅎㅎㅎ 여어어어 다같이 다같이 이번엔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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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오세요 커밍 커밍 KJH님 나가셨네 왜요 왜 나가요 어 용신이도 나가셨네 뭐야 왜 점점 나가시는 것 같지 뭐야 대대대님도 나가셨잖아 뭐야 다 나가시잖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다 튕긴 거야 아 알겠습니다 테디처님이 테디처님이 대대대님이셨구나 수고하셨어요 네 대대대님이 누구신가 했더니만 테디처님이셨구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스네이 방송 대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튕기신 거구나 이렇게 나가면은 테디처님 방송은 일찍 끝날 수밖에 없다고 오우 아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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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야 그냥 어깨버리시네 잠시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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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자 quelahao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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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노 스킬 흐흐흐흐 I think that too Because of I don't have many practice Until now woo woo waa w ini w w w w w w w 곱지자리에서 지금 바로 죽었는데 야 이걸 탄다고? 야 멋있다 이거를 타나서 깬다고? 야 되게 멋있다 와 갑자기 왜 다 나가셔가지고 어? 와우! 바로 갑니다 구애마이니 나가시려구요 안돼요 왜 나가려고 하세요 이 게임 재밌는 게임을 아 왜요? 자 공격은 제가 먼저 원래 성공 필싱이죠 한마디로 고스난이 이번에 이긴다는 뜻입니다 끝났어요 이번 게임 끝났습니다 이제 또 버그 걸렸다 이런 이번엔 꼭 이기고 말겠어 어 잠깐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아니 왜 저렇게 되냐구 아어어어어 망했어요 망했어요 자 누가 이길까요? 다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외친이 112 거의 갈려고 하시잖아 이렇게 되면 코리님께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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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한다 코리님이 나가셨고 티오이 스티블도 나가셨고 왜 다 나가시는거야 슬프다 이제는 이제는 고수는 나밖에 없나? 고수는 이제 나밖에 없는거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 고수의 플레이를 보여줘야지 이제부터 코리님 있잖아요 아 코리님은 원래 고수시고 도망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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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위험했다 야 이거 괜히 또 빌드 뭐 한다고 어쩌쩌고 하다가 그냥 죽을게 뻔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가야겠어요 안전하게 와우 안전하게 간다고 해가지고 바로 안전하게 간 게 다행이었다 고 한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이걸 샤라? 골신아이 대단한데? 아주 칭찬해 자 칭찬 다 했구요 야 나는 좀 살고 싶은데 살 수도 없네 따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누굴까요? 누가 막았을까요? 오늘 좋은 분이 막았을까? 어이구 실수하셨습니다 엄지님이 지금 실수하셨어요 이거 못 이기나요 못 이기나요 못 이기나요 못 이기나요 못 이기나요 코리 코리 샤라 아이 아이 i'll share to you 야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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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아직 안 줘요 야 엄지님 뭔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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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채라! 자, 지나요 지나요 엄지님 가나요? 갔어요 엄지님 갔어요 갔어요 사요나라 와 이겼다! 콩그레츄레이션스! 유윌! 근데 나 꼴등이냐 왜 I still have it 그렇게 일대는 못하게 되었다 아... 이 좋아 아... 이건 뭐 또 안되네 아 네 아나.. 봤죠 이게 바로 곱내리 회심의 일격 이야기를 했단다 봤쩌오오오 하하하하하하하 엄지님 쌤통이다 감히 구시나리를 그렇게 없애버리고 무사할 줄 아셨습니까? 네? 아 아 잘못됐다 아 젠장 알고 있었는데 왜이러지? 아니 나도 1대1 상황이잖아 이러면은 또 이겨줘야되잖아 이러면 또 이겨줘야되잖아 쏘리 투 아 쏘리 커리 알 윈 비커스 어브 아이 엠 프로 아이 엠 프로 프로 아이 엠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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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얘 저 고시나리가 각종을 해버린다면? 어으 와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진하영 진하영 아아 아아 졌어요 조원재님 고아 안녕하세요 와우 유 윈 아이띵크 데 아이 띵크 유 우우 페리 프로 들어오실건가요? 들어오세요 코스윈 아임 루저 노 프로 비기너 올리 아임 비기너 아 게스트에요 아 그렇구나 점점 인원이 적어지시는데 아 원젠이 들어오셨네 다음판에 같이 해요 점점 빨라집니다 고스나리 점점 빨라져요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여러분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고스나리 기어 올라가면 끝장납니다 자 과연 고스나리한테 그런 어봐 전기를 통했다 아 진짜 이게 아닌데 아 한 번 꼬여가지고 완전 꼬였네 이거 완전 고스나리 이 악물고 없애는 것 같은데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들 한패이신거구만 짠! 블랙빈 룸! 룸 인다 룸! 자아.. 다들 이제 많이 나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청하시는 분을 아 참.. 지고 왔어요! 아아.. 이젠! 그러게 여기서 좀 이기시지.. 체크탑 그래.. 저렇게.. 대야돼.. 크.. 크.. 두판이이고 두판자서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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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억지로 해도 되는구나 근데 왜 게스트로 하시는거에요? 이해가 좀 안가네 아이디 만들어서 들어와도 되는데 왜 게스트로 하는거지? 저는 좀 이해가 안간다 QW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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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빨리 끝났네요 아우 다행이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 아라는게 제일입니다 저렇게도 만드는거야 와아 축하축하 내일 쉬니까 좋다 내일 푸욱 쉬세요 내일 푸욱 쉬세요 네 푸욱 쉬세요 어 킹도톤님 오셨다 어 킹도톤님 오셨다 어차피 잘해서 아 밴당할까봐 왜 밴을 당해요 왜 너무 잘해서 원재님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밴당하는거면은 오히려 좋은거 아닌가 실력을 인정받은거니까 웬만한 고인물들도 밴을 안당하는데 아 계정 두개 아 계정 두개 아아아아 이런 아하 계정은 1인당 하나씩밖에 못 만드는건가 보면은 아이디 여러개 있는 사람도 많던데 아 화윤님의 약전이 엄지님 확인 아 뭐야아 녹아서 발견되시겠네 뭔소리에요 쉬실땐 쉬셔야 돼 확실히 자아 어 코리 커밍 커밍 플레이 위드 어스 코리 마이 프렌드 오케이 땡큐 오케이 아아 진짜요? 하하하하 잘하셨어요 고시나리 고시나리 그렇게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스트리머 니까 잠깐만 잠깐만 스트리머니까 아직 얘기 다 안끝났어요 얘기 다 안끝났는데 이거 무슨 짓입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고시나리 아직 얘기도 다 안끝났는데 어 뭐하는 짓입니까 뭐하는 짓이에요 뭐하는 짓이냐구요 이게 아우 죽는줄 아네 하하 고시나리 그렇게 쉽게 죽지 않지 그렇게 쉽게 죽으면 스트리머가 아니지 쉽게 죽어도 스트리머는 맞지 어머나 블레핀님 저를 저에게 저에게 돌아가시다니 아주 영광적인 죽음을 맞이하셨군요 자 장례는 저기 엄지님께서 잘 시도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어떻게 둬야 돼 아아 참 진짜 이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만 뭐야 쫄책이 뭐예요 쪼? 쪼? 쪼책은 또 뭐지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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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까전에 야 그 필살기 안 그 필살기에 안 당했다 다행이다 와 죽는줄 아네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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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그 필살기에 안 당한게 신의 안키였다 ART 으일리season 망해 million 진짜 grandma 와 엘리클리 출첵 끊겼었어요? 우리 실현속이야 엘린크님 엘린크님은 언제 출첵이 끊겼지? 엄지 겟두 100개 인정합니다. 이제 무조건 고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제님 화이팅! 원제님 화이팅! 아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 QWA님 오랜만에 들어오셨구만. 아 이런 원제님 아쉽습니다. 아.. 어라라라라라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QWM이 들어와요. 네. 치얼업 커리! 구경만 하시려고 들어오신건가? 아아아아아 오케오케 알겠습니다. 아아아아 좀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패스트! 패스트! 아이엠 플래쉬맨! 아이엠 플래쉬.. 맨 맨 카엘 아이엠 슛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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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o 울터 잭댕 잭댕 잭댕리 어쌔 뭐세요 발음이 좀 힘드네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fine if 아이 형 풍 투 쑥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요 주 유튜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다면은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국수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어어어 콜리... 쉿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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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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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큰일났다 키토우자님 치아라! 쿠리 원재님 화이팅! 이야... 이는 못되겠다 명.. 명경기다 이야어어어어 멋있다 멋있다 다 한거잖아 같이 하실래요? QW는 아직은 안되시나? I have a clip now 아 now 오케이 코리 땡큐 for coming 땡큐 you next time 땡큐 good night 코리 my friend 뉴비 출력 오케이 오케이 어 두둥 들어오셨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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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렵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고스날이 잘하고 있다고요 야 순간 잘못됐버렸네 불량의 피치님 안녕하세요 오셔보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 오시죠 우리 김에 칠척척척 한번 부탁드리구요 자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에게 그런 흥분을 줄게요 저에게 그런 흥분을 죽음을 말고 흥분만 달라고요 네 죽이진 말아줄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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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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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티스피나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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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피만하고 아아아아 아하 코로롱 4일전에 걸렸어 컴퓨터 가능한데요 같이 할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괜찮아요 한쇼 아 이런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 두둠 이제 전 이제 뉴비래요 그런 누구도 믿지않을거리를 하면은 안 돼요 아아 그렇구나 뭐야, 떨스웨이님 나가셨잖아 오케이,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모바일은 좀 어렵고 이제 컴퓨터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D보다 낫다면 이만입니다 몰소디에요 아이디가 D잖아요 D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햄피치니 전혀 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을텐데 이거 앞에 이거 숫자는 뭐예요? 어 내가, 내가, 내가 좀 잘 안 들어오시는 분 그래야겠다 어떻게 했더라? 이 게임 어떻게 해요? 아 이런 됐고 됐고 잘 안 들어오시는 분 해가지고 좀 깨겠습니다 여루나님 아 이런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잘하시면 돼요 아니 지금 친구 출고 하신 분이 이 계신데 이왕이면은 이 분들하고 친구 출고 하시는 게 낫죠 어 111님하고도 친구가 아니었어 뭐야 친구였는데? 네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햄피치님 이거 뭐 저기 블럭 쌓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블럭 쌓 한 자로 딱 쌓으면은 그게 없어지는 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하하하 아니 처음 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알려주면 안 되죠 블럭 모서리로 사람 찍는 게임이라뇨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면은 어 이해가 되겠어요? 이것도 뉴비한테? 블럭 모서리로 블럭 모서리로 사람 찍는 게임이라니 아니 아니 아 진짜 찍고 싶다 아니 왜 이렇게 된거야 볼빠 하지만 고플나리 포기는 잘 안하는 사람이지 그냥 포기하고 싶지 설마 이때 공격하는 사람이 있겠죠? 공격하지 마요 아아아암 상대 머리를 어떻게 찍나요? 봐봐요 물음표가 바뀌었잖아 thing 으으으으으으음 어떻게 찍는지 저도 잘 모르겠쌸 배경 재정전해 놓고 침력 다 죽었어 두든 야아 잘한다 원제님 잘하시네 자 뉴비분들 있으니까 좀 살살해봐요 살살 살살 한번 해봐요 햄피치님 오늘 처음 하시는데 고시나리 한다고 같이 하시는건데 어 나 처음부터 슬겼다 어? 뭐야 다 튕겼어요 혹시? 혹시 다 튕기셨나요? 세면만 튕김 아니 뭐 이런 야 너무하잖아 전 살아있습니다 와 제가 방을 다시 만들게요 끝나고 나서 들어오세요 아 이게 아니지 어 튕겼죠 그쵸 저 안 튕김 아 진짜요? 야어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 화요인님 수고하셨어요 저도 한 몇판만 하고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엇 엇보? 누구요? 원리님한테? 원리님한테? 자도 피곤해요 저도요 저도 피곤해요 저 엇보 없는데요? 네 저 엇보 없는데요? 저 아주 클린한 스트리머인데요? 네 네 겨우 선이 1700번밖에 없는 스트리머인데요? 네 이제 QWR님 오셔야 되고 이 나쁜 누구요? 골스날 얘기하는거요? 내일 뭘 해야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요? 아 그러게요 일단은 QWR님 피곤하시면 하루종일 주무시는것도 엄청 재밌습니다 네 진짜 하루종일 자고싶어요 님들아 아 이런 저도 이제 좀 더하고 방송 마무리 할거라서요 우리 햄피치님 한번 봐주실분 일대일로 불면증 있어서 아 이런 저기 햄피치님하고 저 빼고 다 잠깐만 저기 그거 가주세요 네 관전으로 잠깐 스펙테이팅으로 좀 가주세요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햄피치님 잠깐만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네 햄피치님 화이팅 백아님 어서오세요 자 어떻게 하는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고스날이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날이의 크림재입니다 유튜브도 하실 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뭐야 할 줄 알잖아 뭐야 어느정도 할 줄 알잖아 안녕하세요 잘 웃었어요 If you're not Korean I can speak English Always do Please chat to English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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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 좋아요 하도 이거 하시면은 외국분들 좀 많이 오셔가지고 일본어 잘하신다 아니에요 지금 많이 안해가지고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도 아까 일본 분으로 와가지고 대화 좀 하고 이랬어요 일본 친구도 있구요 언젠간 언젠간 여러분과 이제 얼굴을 맞대고 방송을 할 때 이것저것을 많이 하게 되겠지요 자 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어차피 저도 못하니까 직접으로 여우 햄빛이님 식립 멋져 어 네 지금 만약에 제가 이겨버렸었으면은 아니 뉴비분들 뉴비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겠지 이제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 맞아요 어느정도 기본은 있으신데 일단은 들어오세요 오늘 처음 오신분 들어오시고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제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구걸알입니다 네 돌릴.. 어? 에? ZX이래요 네 그치? 설정가지로 바꿔야되고 그치? 맞아요 맞아요 11 1224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만 컵나는걸로 그냥할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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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실건가요? 백아님이 혹시 12121224님인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시작합니다. 참고로 고스날이 뉴비에요. 시작한지 겨우 6개월된 뉴비라고요. 연습을 해내가지고 실력이 그저 그래요. 실력이 없죠. 실력이 없죠. 실력이 없죠. 실력이 없죠. 실력이 없죠. 노느케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와. 누구났다. 와. 와. 이거 숨 한번 못 쉬게 하네. 와. 숨 한번 못 쉬게 하네. 나 안해. 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 하셔야지. 너 맞아요? 네 맞아요. 도끼부림 오셨기 때문에. 와. 백언니 진신모드 말고. 잠깐 조금씩. 뉴비분들 살살. 네. 뉴비. 웬만한 사람들 다 뉴비기 때문에 살살. 알겠습니까? 처음 오셨으니까. 이게 이제 고수분들도 많이 오시는 때에 오셨으면은.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한 손으로 해야해요. 오케이 오케이 한 손으로. 오케이. 고수날이는 그러면은 한 손가락으로 해볼까요? 한 손가락. 아니. 아니. 전 다 할게요. 네. 흐흐흫. 안된다. 네. 한 손가락 하려니까 안된다. 네. 자존심 따위. 강아지한테 좋습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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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 잠깐 뭐야. 가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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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잠깐. 가글하는 킬 내면 안돼. 오케이. 좋아. 할 수 있어. 고수야 넌 할 수 있다고. 이기진 못하더라도. 상위권 랭커에는 들 수 있잖아. 그렇지? 고수야 넌 할 수 있어. 햄피치님. 왜 저로. 저한테 들어가신거야. 모르륵님. 들어오셨다. 자. 고수분이 또 들어오셨구만. 햄피치님. 제가. 보내버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갔어요. 네. 어려워요. 네. 어려운 게임 맞아요. 이거는. 충분한 영입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이야. 힘 막힌다. 블금 즐기고 있었는데. 이런. 바로 시작합니다. 이거 끝나고. 세 판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까지는 살살하시고. 다음판부터는 진심 모드로 갈게요. . 아 왜 코가 간지럽냐 아 코간지러워 코간지러워 죽겠다 오우 잠깐 야 와 와 두둠이 왜 저한테 와 방금 죽을뻔이네 아 죽었다 56초나 살다니 오래 사셨구만 테트리오 말고도 다른 게임 방송 많이 하니까요 갓겜 방송만은 고치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겜 뭐 얘기하신 거 있었는데 공겜 뭐 추천받을 거 있으면 꼭 저기 디스코드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구요 디스코드 있구요 단톡있고 게임톡 있으니까 많이 돌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번 맞아요 한 번 맞는 거 같아 범진이면 안 돼 한 손 고수한테 치다니 말도 안 돼 이겨야지 야 범진이면 좀 잘하시긴 하지 야 드실까봐 바로 양손잡으셨어 야 와 바로 양손잡으셨어 야 야 어느 정도는 게임을 하겠지만 네 양손순과 남비밀 딱 봐도 한 손에서 양손순게 딱 보여 아 신진선님 어서오세요 누구십니까 자 누구세요 신진선님 자기소개 트위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불러놓고 말을 안하시면 쩝쩝해요 말하셨어요 저렇게 우유유 우시는거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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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원니님 뭐야 깜짝이야 놀랬다 그러지마요 진짜 나 그거 자꾸 저기 그거 채팅 막 도배 막 그런것때문에 지금 그러라고 뭐야 신진철이 나가셨잖아 왜왜왜왜 시작하려고 하니까 나가 커밍 커밍 찾기 기다리죠 이제 3판 세판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 3렙이에요 ığımız 2 오오오오오 한 손으로 할까요 양손으로 할까요 한 손으로 하시고 어느정도 다 내면 양손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 진짜요? 오..발?? 오 발 좋다 아이 머리로 하는거 아 죄송합니다 네 너무 심해서 죄송합니다 남아서 방 계속 남겨주시면 안되나요 연습하고 싶은데 아 연습하려면은 저기 제 연습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자 한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들어오시니까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 사람들이랑요 사람들이랑 연습 안돼요 여기 다들 고수 괴수분들인데 혼자서 어느정도 클리어가 되면은 그때 하시는게 추천됩니다 지금 이건 연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양학이라 그래가지고 어 흔히 말하는 저기 뉴비가 괴수를 없애버리는 약간 그런 아니지 괴수가 뉴비를 없애버리는 약간 그런 거라서 이건 연습이 안돼요 연습하실거면 일단 혼자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 되면은 같이 이해하는게 가장 좋은 패스니까요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오케이 오케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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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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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둠이 들어가졌다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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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아 죽는줄 알았다 방금 실수로 죽는줄 알았네 와아 이걸 죽는다고? 짝대기 나올 때까지 버틸게 있나? 있다 캠피치님 와우 오래참을 보셨네 이번엔 와아 살았다 이걸 어떻게 살았지? 와 어떻게 살았지? 이거iens 으어어어 멋잠다 갑자기 일곱째들이 지금까지 RealC Tyler 연식이 안된다는거예요 그oin 일곱째들으면 열심이 되지가 않습니다 볼수있네요 양 손실께요 야어 내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을 해봐야겠다 저기 여러분이 보는데 좀 즐거울 수 있는 게임 찾아봐야겠다 어차피 시간도 좀 있으니깐 보는 재미가 있는 게임은 뭐할까 기대하고 있을게요 근데 무슨 게임이랄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방심으로.. 아오 그렇군요 가라 가라 아이디가 밑에 있으니까 아 백안님 안계시는데? 뭔가 불량의 피치님 되게 귀여울 것 같애 자 이제 두판 남았어요 한판은 이겨보자 한판은 이겨보자 그оров지 그LR 벽 벽 벽 엔 왕 Hey 벽 벽 벽 벽 굿 벽 벽 벽 벽 벽 우아... 이건 죽겠다 이건 죽겠다 이건 죽겠다 이건 죽...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골티나리가 쉽게 죽을 스키머가 아니라고! 안죽어! 안죽는다고! 안죽어! 안죽어! 잠깐 죽어! 잠깐 죽어! 잠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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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 아싸!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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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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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살려줄게요! 부탁! 갑니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아니야 아니야!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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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아싸! 엄진이 내가 죽였다! 아싸! 엄진이 내가 죽었다! 내가 죽였다! 어 두둠님한테 그러면 안되는데? 네! 제가 아니! 두둠님 잘하시는데?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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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를 거닌게中國 versa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욋 reich씽 정답 라우 좀 잘하는거에요 백안님이 잘 하시는게 맞아요 자 이제 마판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 뭐야 저 잠 잔민정 어? 누구죠? 누구세요? 어서오세요 잘오셨어요 뷰풀 프로필 저 나쁜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나쁜사람 아니에요 골씨나리 유튜브 구독도 눌러주셨겠지 그러면 진짜 착한사람이고 잔민정 아하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판이니까 기분좋게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나가셨네요 왠지 불안한데 아까 그거 친구 추가한것도 퇴제해야겠다 자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퍼블랑했네요 자 가자 가자 cir쪽 kinda 엄청余計 dude 매아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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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재밌는 게임 없을까요? 그니까 저도 저도 지금 그게 지금 찾고 있어요 한 쏘 쓴 다음에 흐흐흐 흐흐흐허하는 그 한 쏘는 걷을 뿐 네 한쪽unu 거둘뿐 흐허허헣 흐허허헣하핰 아 저기 햄빛이님 그렇게 말 하지마시고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희흐허허허허허허허헉 아 왜케 귀엽지 싸우면 말려야되는데 귀여워서 말리거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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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헉 한지 채팅한줄에 일어버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왜그렇게 귀엽지? 싸우믄 말려야되는데 귀여워 이제 못말리겠어 흐흐흐흫흫 아으 귀여워 흐흐흐흐흐흫 흐흐흨 흐흐흐흐흫 엑흐흨흐흐흫 한판만 더하겠습니라 한판만 더할게요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펍을 당한게 믿기지가 않아서 한편만 더 할게요 아, 저러면 저걸 쓸 수가 없잖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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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론로노론로 론로노론로 론로노론로로 롤롤롤 럤롤롤 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a 잘 바꿨구만 그렇지 자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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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나리의 극적 역전을 절대 보여주지 않네요 역전이요 이게 역전인가요 역전이라는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이코 나도 모르게 시작을 해버렸네 찐막입니다 네 아 실력이 좋아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여기서 파는 전 어허 그렇군 맛있게끔 아 나 저 소리를 못 끊겼어 아니 이거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안되지 짝대기 안나와 짝대기 나왔다 짝대기 나왔고 나도 티스피 한번 해보고 아 너무 좋아 이 소리 찾아 찾아 이 소리 너무 좋아 잠깐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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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있는거에요 잠깐만요 나 좀 탈구 탈구 방송 방송각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유튜브 올릴건데 방송각으로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유튜브 각이 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튜브 각이 뽑으셨구만 네에 누구세요 신민서님이 누구세요 누구시지 누구신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채팅을 하시지 아 젠장 누구야 누구였어요 네 예 아 진짜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랬는지 어우 깜짝이야 놀랬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구요 그니까 또 왔다니까요 자 누구한테 방장을 넘겨주면 좋을까요 11님한테 방장을 넘겨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게임하세요 이제 게임 같이 하시고 다시 소련이 있었어요 이런 연습은 되진 않겠지만 다들 화이팅 하시구요 일단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